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좌회전 아 여기서 좌회전했어요 걔 못갔네 괜찮아냐 500m 앞 유턴하세요 왜 이렇게 해도 돼? 아니 왜 500m 앞에서 하래 모른적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부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저거 뭐야? 문차야 뭐가 이거? 저거 저거 빨간색 뭐가 튀어나와있어 뭐지? 우주이카가 생겼다 되게 비싸보여 매장이 되게 조그마하다 생각보다 크지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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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오는구나 롤스로이스네 벤트리가 아니라 대박 대박 조심해야 돼 조심조심 자주 다 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고맙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돼 똑같아 노래 안 틀으니까 좋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고속도로 처음이잖아 집중해야 돼 라디오도 마찬가지야? 라디오는 모르겠어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도 그런거지 그치 그치 맞아 시간있을 때 바셔야 돼 고속도로 가면은 뭔 맛있어 아이고 사고 났어? 잠시만 부터 일렉트 빨리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과속반지터비에 있습니다 엄청 무거워 보여 잠시만요 공포 도착 롤스로운순 팝아 한바이너듯 차고 바이어섬 여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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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됐나봐 말도 못 시키겠어 그리고 거의 혼자만 다니니까 이게 안되 말하면서 일단 편하게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보통 전차가 편안을 느끼게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느릴 뿐? 근데 느려 느려. 느려요. 회장님 모시는 차. 천천히 있구나. 저희는 차선 변경 안 하잖아요. 웬만해도. 앞에 진짜 느린 차 있다 하면은 한데. 너보다 느린 차가 있다고? 있어. 큰 차들은 느리잖아. 그럴 때 때문에 왜 안나지. 토르 게이트가 18% 더워서 여기는 부터가 나고요. 왜 자동차 정도가 이런 건가요? 아 근데 1차선으로 가도 되나 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위 속도는 되게 얇고. 그래서 여길 가야 되지. 경기도야. 처음이야 경기도. 뒤에 끊어있어 무서워. 부간단속이 나요. 부간단속이. 시작부터 끝난 때까지 평균 속도가 90 넘으면 안된다고. 그럴 리 없잖아. 뭐야 여기 아사고? 아사고다. 차가운 점점. 차가운 점점. 아사고. 차가운 점점. 차 가면은 나도 2일차. 차가운 점점. 잠깐. 자탐할게요. 아 목화겠는데. 근데 어디 들어갈만 한 거 없어. 한 번 밟아도 안 돼. 평균 지금 83밖에 안돼. 어딨어? 여기? 아 무서워 90도 안 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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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이렇게 계속 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왜 나가려면 뭘 없어 계속해 더 봐요 더 봐요 더 봐요 아 아니 근데 이미 여기 어디 낀 거 같은데 없어 더 가다 벌리지 가다 벌려도 돼? 아니 그 정도 시점은 아닌데 근데 뒤에 차가 없어가지고 약 600m 캠캠 시속 90km 구강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이 차가 좀 더 빨리 가면 조금만 더 밟아서 2차선으로 뒤에 차 안 올 것 같아 이제 아 아 아 혼자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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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여기 들어가야야하나 여기 아 여기 아... 대박... 나갈 줄 알고... 아 통일반... 오 고속도로다... 근데 고속도로가 별로 다를 게 없겠지... 아... 되는 거지... 다시 기다려놓고. 아... 네 소리가... 11.6km 6.5km 10.7km 11.6km 12.4km 12.7km 13.8km 13.8km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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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